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두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면서 실명으로 맹비난했습니다. 영구 위원님, 윤 대통령을 향해서 괴례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통일을 북한에서 거의 없앴고 지도에서도 우리나라를 없애고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북한에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럼 사실 괴례라는 표현을 쓰면 사실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남북에 대치를 두고 괴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런 표현을 앞서다 갑자기 이런 괴례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한 가지로는 온전치 못한 사람도 제가 여지껏 북한이 우리 대통령들에게 했던 다양한 욕설들이 있습니다. 차마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는 가장 평범한 표현이 아니었나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 윤 대통령을 비난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번 사실 국권의 날 행사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뜨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비난 전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여정 부부장도 현무5에 대해서 흉물스럽다 이런 표현도 썼고 결국에는 북한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국가다 보니까 아마 이번 국군의 날에 나온 현무5를 보고 뭔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김정은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현무5 같은 경우에는 무게만 한 36톤 됩니다. 그리고 안에 탄두가 한 8에서 9톤 정도 되고요. 전 세계 제가 현존하는 미사일 중에 36톤짜리를 찾아보니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가 36톤입니다. 현무5가 물론 사거리는 한 300여 킬로미터밖에 안 되지만 실제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무게를 자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8톤에서 9톤 정도에 탄두면 우리 군 당국에서는 최소 20에서 최대 30여 발까지 쏘면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현무5가 핵무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20에서 30발 쏘면 저도 이렇게 정부 당국자분에게 여쭤보니까 과거에 이제 시루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폭이 한 15킬로톤에서 20킬로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위력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발에서 30발을 쏘면. 그런데 북한이 물론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을 쏘는 데는 많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일례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푸틴이 핵을 쏘겠다고 계속 협박은 하지만 못 쏘는 이유가 핵을 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무기들 특히 미국의 전술 핵 무기들이 유럽에 재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 본토는 물론 이제 러시아의 SLBM이나 ICBM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모스코바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 무기에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 전쟁에서 핵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쓴다라는 건 정권의 종말이 임박하지 않는 이상에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가진 혐오5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남북한 간의 어떤 대규모 충돌이 이어진다.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국군의 날에 또 우리 국군의 전략사령부가 창설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래식에서 핵까지 미국의 해구상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단들 이번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이어집니다. 김정은이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해서 비난한 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지도 만나보시죠. 우리는 윤석열이 직권 전과 직권 후 여러 계기들의 내뱉은 망원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습니다.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주의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거착되었습니다. 이렇게 실명을 언급한 거 이종국 평론가님,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을 괴례라고 부른 건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김정일과 김일성이 직접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누구누구누구 괴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북한의 수장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실명 뒤에 괴례라고 붙인 거예요. 무슨 의미냐? 왜 김정일과 김정은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괴례라고 안 붙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 다른 쪽에서 했을까요? 언젠가 이루어질 회담 이런 곳에서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뿐이야라고 거리를 두면서 뭔가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것을 요구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투트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공작이라든지 또는 대남 평화공세 이제 안 하겠다. 어떤 파트너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비판하더라도 무한하다. 이전과는 다른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의 선넘은 대통령 비난에 우리 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위원님, 합동참모본부가 어젯밤에 출입 기자단들에게 보낸 공지를 보면 군사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좀 이례적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는 북한의 지휘부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는데 군이나 혹은 지휘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특정 인물을 하나 딱 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유사시에는 당신 하나만을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걸로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사실 북한의 외교관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율 과정에서 김정은으로 좀 특정을 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언급을 안 한 거 봤을 때는 그런 탈북에 당신들 동참해라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사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연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어쩌면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 탓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8월 달에 갑자기 미 본토에 있는 미국 기갑여단이 72시간 출동 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날라와서 장비 수령해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미 대선 전에 혹시 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조장할 수도 있다라고 또 우리 본당국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